미국에서 온 제임스 파크 저는 미국 애틀레나에서 온 제임스 파크 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산지 6달 됐고 지금 평택에 있는 elementary school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는 내가 3,4일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나는 애틀레나에서 하이스쿨까지 다니고 그리고 뉴욕에서 칼리지 졸업하고 바로 한국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and sayonara oh sh** this is japanese 아 죄송합니다 집에 있을 때 왜냐면 우리 가족이는 always speak english 우리 엄마 sara choy 한국 이름 최갑순 she always try to teach me korean but to me korean is so difficult and my 아빠 denny park 한국 이름 박삼용 he always tell me that i should not lose my identity as a korean 그래서 나의 엄마 아빠의 나라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10월 10월? 10...10달 oh it was october so 날씨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달 지나고 December 겨우 됐을 때 아 추웠어요 so i thought what kind of country is this this is 사이베리아 미국이도 winter 되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살았던 from atlanta it's more like southern part of usa so in winter it never gets as cold as in korea 그래서 나는 한국 겨우 싫어요 *** 싫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김치 떡볶이 불고기 비빔백 나는 spicy food 그래서 한국 고추 좋아요 한국 고추 맛있어요 한국 고추 3개에서 number 1 그리고 제임스도 한국 고추 그래서 제임스가 다음 영상에서 먹뱅 할 거예요 나는 먹뱅 잘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임스가 먹으면 좋은 음식 있으면은 코멘트 달아주세요 and 제임스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브이로그 보여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alright 내 영상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조태구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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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